따박따박 수익나는 따박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주주님들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엄청나게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마이너스 11%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바로 저번주에는 7월 12일 10만 9천 3백원까지 쏘아올려주면서 우리 주주분들 투자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의 기대감이 한껏 고조가 되었었는데 바로 한 거래일 만에 이렇게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손실 중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 많으실 거고요.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번 영상 정말 큰 도움 되실 거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산 로보틱스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결국에는 합병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해줬습니다. 크게 어려울 것 없습니다. 합병을 통해서 다른 회사의 두산 바켓의 자금이 현금이 많은 자금이 두산 로보틱스 쪽으로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에 합병이 아주 호재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합병 이슈 자체가 여러분들 재료적인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재료적으로는 아주 단발성 재료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합병했다는 그 자체가 기업의 성장성 중장기적으로 쭉 성장 가능하다라고 말해주는 뉴스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현금이 이제 총알을 충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루만 이렇게 급락을 보여줄 수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이렇게나 빠질 종목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으로는 살펴보시면요. 이제 외국인들이 쭉 기관계까지 쭉 매수를 하다가 갑자기 오늘 급락한 외국인이 급락 패턴으로 물량 던지고요. 다시금 개인들이 물량 담았습니다. 기관계가 다시 물량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눌림목 매매를 참 좋아해요. 이렇게 쭉 눌렸을 때 이때 매수를 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전망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셔야 돼요. 일단 뉴스를 한번 보시면요.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그룹 재편에 따른 MSCI 지수 편입 기대감이 고조가 된다. 여러분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 당연히 대규모 투자 자금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회사 자금이 아니라 투자 자금이 주가가 올라가는 투자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건 스텔리 캐피털 인터내셔는 MSCI 8월 정기 리뷰를 앞두고 있어서 이제 MSCI에 편입이 될 수 있는 종목으로는 LS 일렉트릭, 두산 로보틱스, 삼첸단 제약, 삼양식품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는 여러분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거 편입 얘기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MSCI에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 리뷰 편입 기준이 시가총액 5조 8천억씩 유동시가총액은 1조 9천억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기존에 추가로 34%의 주가 상승이 필요했지만 이 상승 재료를 어떤 걸 썼다? 바로 이 두산 밥켓과의 합병을 통해서 지금 일단 기준을 마련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다시 쭉 빠지는데 이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된다? 다시금 8월 정기 리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지금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주가 자체가 이렇게 쭉 바닥을 다지다가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쭉 떨어졌는데 그러면 바로 이렇게 오를 수가 있냐? 바로 오르기는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높은 부위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인데 이 매물대가 쌓인 수준이 거래대금 수준이 어떻습니까? 이 거래대금이 거의 상장 이후에 거의가 아니네요. 상장 이후에 그냥 완전히 제일 높은 수준으로 지금 거래대금이 쌓여있는 수준입니다. 바로 저번 주에 급등을 했을 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 역대급의 거래대금이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바닥을 조금 또 한번 다져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결국 8월 MSCI 정기 리뷰를 앞두고 있어서 다시금 주가는 회복이 되어야 하는 수준인데 또 한번 이제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은요. 이제 하루, 하루 정도의 거래대금만 지금 쌓여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엄청 긴 시간이 아닙니다.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한 달 안쪽으로의 어느 정도 매물의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때요? 아니 그러면 지금 한 달 이하든 뭐 3주든 2주든 일단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손실이다라고 한다면 손실인 상태에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 이런 상태로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문제가 뭡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여기서 만약 조금 더 떨어져서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져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거 너무 힘들다. 공포감에 젖어들게 되고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또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때 그때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일례로 제가 이제 저번 주에는 이런 부분 이런 차트 부분에선 절대 매수하라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도착하는 매매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같은 때 본격적으로 매수 타점이 열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분할 매수 타점이 열린 겁니다. 추가적으로 어떻게 된다? 단기간에 오르지는 못하니까 어느 정도로 분할로 매수를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꼭 강조를 해드리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따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따박이 가족방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하면서 다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가족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는 내용들 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매수 매도 대응 두산 로보틱스 뿐만 아니에요. 제가 찍어드리는 모든 종목들 같이 대응을 하면서 그때그때 매수 매도 타점 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동시에 다 같이 수익을 보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따박이 가족방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입장 방법은 010-9516-493 제 번호로 저한테 가족방이라고 문자 부담없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방 들어오셔가지고 매수 매도 대응 전략 그리고 이제 각종 내부 정보들 뉴스에서 나오지 않는 자료들 이런 부분들 다 같이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당연히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게 한 달, 두 달 이 정도만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1년, 2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연속성까지 고려를 해서 지금 가족방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매수 매도 대응 전략 필요하다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좀 길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9516-4935 번호로 저한테 가족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초대 링크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없이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자, 두산 로보틱스와 같은 로봇 주식이 이제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라는 은퇴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는 1964년부터 1974년생에 이제 은퇴 쓰나미가 몰려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실상 여러분들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이미 은퇴를 했는데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지금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까지 은퇴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전체의 18%가 추가로 은퇴를 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상 전체 인구 100%에서 5에서 60%는 노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제는 노동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쉬는 인간이 많아지게 되고 노동을 하는 인간들보다는 로봇이 훨씬 더 눈에 더 많이 밟히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커피 사준다 할 때 커피 사람이 안 타줘요. 이제는 무조건 로봇이 타주게 됩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는 각종 제품들 다 로봇이 생산을 하게 되고 이제는 정말 어딜 가도 로봇을 많이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지금 협동 로봇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1년, 2년 만에 순식간에 자동화 로봇이 한 번에 등장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제 이런 협동 로봇 위주로 일단 보급이 될 거고요. 전기차 충전 솔루션, 의료 솔루션, 자동 AMR,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접목 솔루션 등 여러 가지 지금 솔루션의 협동 로봇들이 나오게 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일반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기업들의 내부 공장 같은 데서 생산 라인에서 바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게 가장 임박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셨을 때 두산 로보틱스의 중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차트 자체를 길게 한 번 보시면요. 상장 이후에 쭉 올라줬다가 이제 바닥을 다지는 과정을 여기서 거쳤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고 이번에 본격적으로 자금이 들어오게 되었고 중장기 상승 또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져졌고 어느 정도 충분한 재료까지 나와주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이 상승 추세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이 추세를 유지하는 라인 위쪽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아래쪽으로 매매를 해야 우리가 이제 손실의 위험을 최대한 피할 수 있고요.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장기로 오르는 종목을 매매할 때도 매수, 매도, 타점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타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가족방을 통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매수, 매도, 대응, 전략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가족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깜빡하지 마시고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